빡따박 수익이 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5만 4,500원. 그리고 장 초반에는 이제 몇 퍼센트? 3.8%까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9만원 갔다가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뉴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현대차가 왜 결국에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단기적인 이슈로 하락을 했다. 한 한 달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 원래 길게 보면 여러분 한 달 하락 정도는 충분히 견뎌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 뒤에는 결국 다시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시장에 너무나 중요한 뉴스가 뭐가 있어요? 바로 연준이 이르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했어요. 9월 인하 가능성을 이제 공식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제 FOMC를 통해서 이제 연준 파월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9월 데이터를 보고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실업 고용 데이터들을 보고 이제 9월에 본격적으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요. 여태까지 4년 동안 4년 동안 금리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인상 기조였습니다. 오리그만 했는데 본격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떨어뜨리는 추세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돈이 엄청나게 풍부해지게 된다. 그러면 투자가 매우 활발해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식시장 그리고 현대차 주식에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돈이 풍부해졌을 때 수급이 몰려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킹갓 현대차 이 나라서도 국민기업이 됐다. 어디입니까? 바로 인도입니다. 이제는 인도에서도 완전한 거의 국민기업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SUV 크레타가 단숨에 지금 국민차로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 그룹 점유율이 벌써 2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른 해외 완성차 경쟁 업체 대비해서도 점유율이 훨씬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연간 판매 100만대가 이제 3년 내에 돌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3년 내 돌파는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단일 국가에서 연간 판매 100만대를 달성하게 되면요. 한국,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인도에서 연간 판매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에 많이 판다 판다 하지만 얼마나 파는지 잘 몰랐는데 한국, 미국, 중국 다음으로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차의 실적이 정말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현재 현대차가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현대차 기아 프랑스에서는 판매 60%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다.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기차 내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경쟁력, 기술력이 지금 아주 높다. 아주 우수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 뭐 수요가 약간 부진하다. 오래 걸린다. 전기차 캐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 방어를 한다. 특히 하이브리드가 수익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실적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현대차 기아 덜 팔려도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다. 왜? 하이브리드가 통했기 때문이다. 바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수익성이 높은 차량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 캐짐이 풀린다든가 어떤 완성차에 대한 판매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실제로 자동차 판매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매량까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또 한 번 역대급 실적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지금 현대차 같은 주식은 여러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그룹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고 이제는 글로벌 2위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3위 수준인데 2위까지 올라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금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저평가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는 결국 고흥행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 차원에서 보시면 결국 이 중장기 상승 추세는 그대로인데 최근에 가격이 떨어졌던 이유가 결국에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트럼프의 리스크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전기차 내지 완성차 수출업체들을 좀 견제를 하겠다. 한국차 같은 차량들 견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수급이다. 수급.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낮아졌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다. 결국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타점, 이런 타점을 잘 잡고 그때그때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점을 제가 어떻게 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에게는 따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하면 되는지, 언제 매도하면 되는지, 또 비중은 어떻게 조절하시면 되는지 이런 타점 안내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동시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어떻게 어떤 속보 이슈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타점 안내 그리고 대응 전략을 통해서 여태까지 지금 수익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도 하락을 피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안내 못 받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저한테 현대차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주가가 쭉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손실의 위험이 정말 크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수익에 대한 기회도 정말로 저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때그때 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현대차 문자 보내주시면 현대차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수소차 넥스도의 후속 7년 만에 드디어 나온다. 내년 5월에 양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수소에 대해서 또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수소차라는 게 여러분 에너지 효율도 정말 좋고 친환경 차인데 어떻다? 지금 현재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비용이 비싸다. 어떻게 상용화가 안 된다. 조금 더뎌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전기차 다음 수소차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현대차가 폭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보유 관점에서 이런 뉴스들 역시 계속해서 챙겨 보셔야 되는 분.